올해는 유난히 일찍 겨울방학을 시작한 학교가 많습니다. 봄방학도 점차 사라지면서 겨울방학만 두 달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은 너무 막막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횡성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종업식을 하고 겨울방학에 들어갔습니다. 방학 기간은 65일. 예산 등의 문제로 방과 후 수업도 하지 않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들은 아이가 두 달 넘게 방치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강원도 내 초등학교 300여 곳에 이번 겨울방학 기간은 평균 59일. 긴 곳은 66일이나 됩니다. 주 5일 수업이 의무화된 뒤인 최근 4, 5년 사이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1년 최소 수업 일수인 190일만 채우면 방학 기간 등 학사 일정을 학교 자율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길어지는 방학에도 방학 중 학생 관리 대책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번 겨울 방학 기간 동안 강원도 내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대상 인원은 5,700여 명 가량입니다. 학기 중에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방과 후 수업 역시 학교 상황에 따라 안 하는 것도 있고, 기간과 대상자 수도 천차만별입니다. 학부모들은 뾰족한 수가 없어 사교육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방학 시작과 동시에 학원을 두세 개씩 보내는 경우가 어렵지 않게 발견됩니다. 일부 학원들은 방학 점심과 돌봄을 해준다고 홍보하며 학생들을 모으기도 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상급 학교 진학 학생들을 위한 이음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긴 겨울방학과 함께 시작된 돌봄 공백 앞에서 맞벌이 가정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